네 반갑습니다.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. 최근 우리 코스피는 5그레일 연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증시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하지만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고요. 외국인 간에 지속적인 매도 공세를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.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맞아서 시장의 어느정도 변곡점이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. 성공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 그럼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방송 본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매일경제TV 주머니에서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이전에는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TV에서도 전문가 활동을 했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을 매일경제TV를 통해서 찾아뵙고 있는데요.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마감하고 오후 4시 20분에 매일경제TV 고고쇼에 출연하고 있고요. 앱으로 보는 탐방속보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 3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에는 매일경제TV 호주머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요. 그래서 호주머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주 금요일부터는 마인드맵 시즌2가 시작됩니다. 시장의 이슈를 마인드맵으로 풀어드리니까요. 많은 분들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렸고요.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뭐 중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이니까요. 네 방송 내용 끝까지 잘 참조해줘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도 있어도 좋겠습니다. 네 첫번째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. 네 지금 효성 TNC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. 뭐 시장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나이 변동성이 큰 흐름에도 불구하고 견주한 모습이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 최근에 효성 TNC의 주력 제품인 스판덱스 네 스판덱스의 시장이 상당히 좀 견주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. 네 이 스판덱스의 경우에 수요가 상당히 좀 견주한 편이고 연말까지 네 이런 증설이 없습니다. 그래서 수요는 느는데 네 공급은 제한적이죠. 네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 올 수 있구요. 자 그래서 상당히 이런 뭐 스판덱스 관련된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 그래서 네 효성 TNC 최근에 스판덱스 가격이 68%나 폭등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구요. 자 그래서 뭐 이 종목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되는데 현재 네 PER 네 PER이 4배 수준입니다. 자 이제 좀 저평가 되어있구요. 자 그래서 네 뭐 효성 TNC 최근에 네 주가는 어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별류 부담은 크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꾸준한 관심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. 그래서 네 효성 TNC는 네 최근에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70만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뭐 상당히 좀 업황이 괜찮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제1기획입니다. 뭐 제1기획은 네 삼성그룹의 네 광고 네 대행사죠. 그렇죠 네 삼성그룹에 속해 있구요. 그래서 삼성그룹 관련된 네 광고 업무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삼성그룹 외에도 네 뭐 다른 업체들로의 네 광고 물량도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 이번 네 1분기의 네 실적은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%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시장의 네 기대치 상향은 상당히 좀 좋은 호실적이 지금 이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국내는 물론이고 네 해외 쪽에서도 최근에 네 광고 물량이 계속 좀 더 증가하고 있구요.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의 네 회복 수위가 가장 크게 네 기대되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. 자 그만큼 이제 경기에 민감하구요. 최근에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되면서 네 경기 회복이라는 게 때문에 산에 커지고 있고 경기 회복되면서 소비심리가 계속 좀 좋아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광고 물량이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이구요. 그래서 올해 네 매분기 네 호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분기 네 시장 기대를 치울 상향은 사실 좋은 실적이 기대되구요. 자 2분기 영업이익도 네 전년 대비 거의 한 30%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의 네 분기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. 네 그 정도로 네 뭐 제일기에 올 한해 사는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구요. 그래서 뭐 제일기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디지털 중심으로 네 사업구조가 최적화되고 있구요. 자 그리고 네 주요 광고주들의 지속적인 비용 집행이 네 이루어지면서 사실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제일기획은 네 최근에 네 숙을 보시면은 네 기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. 특히 뭐 투신이나 네 연기금 쪽에 네 자금이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구요. 뭐 주가는 충분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좀 반등 국면에 좀 네 들어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 제일기에 여러분들 관심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네 현대차그룹의 네 광고업체죠. 바로 이제 이노션 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자 이노션에 대한 네 관심도 네 필요해 보입니다. 자 이노션도 이번 뭐 1분기 실적이 네 호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구요. 특히 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차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오닉5 네 아이오닉5가 네 이제 공개되면서 네 상당히 이제 마케팅 비용이 계속 늘고 있고 광고 물량도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 그래서 네 이런 신차 쪽에 네 광고 물량은 계속 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신차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네 강한 시기입니다.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네 신차들이 계속 출시되면서 이런 신차 관련된 네 홍보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. 자 그리고 네 기아차는 최근에 네 엠블럼이죠. 이 CI를 교체했습니다. 기존에 네 기아차에 이 마크 있죠. 뭐 엠블럼이나 뭐 CI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면 계시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뀌었죠. 자동차 앞에 네 달리는 이 CI가 네 교체되면서 네 CI 교체로 인한 네 이런 네 비용이 계속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. 자 그래서 네 이 브랜드 홍보를 위한 좀 네 광고 물량이 계속 좀 늘 걸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네 충분히 네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래서 네 뭐 이노션 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PER이 한 15배 정도 수준인데요. 지금 어깨에서는 PER 20배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깨에서는 목표주가 한 7만 9천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 현대차 그룹의 네 광고 업체인 이노션도 앞으로의 성장기대금 상당히 크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있는 가격대지만 네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를 감안할 때 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있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좀 매물들 오늘 소화해야 되겠죠. 하지만 중장기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네 이렌텍은 네 2차전지에 네 배터리팩을 네 공급하고 있고요. 자 스마트폰 네 케이스나 충전기 그리고 보호회로를 네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자 그래서 네 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네 이 배터리팩의 납품이 사나이 많이 좀 늘 걸로 보여지고요. 자 그리고 네 ESS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 네 배터리팩을 추가로 네 소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면서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이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요. 자 그래서 올해는 네 신규 2차전지 배터리팩 사업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 그래서 네 뭐 이렌텍 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주가는 네 1월에 고점을 찍고 네 약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. 특히 한 60일 선에서는 어느정도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요.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인 한 60일 라인 근처에서는 네 분할 관점에서 접근이 네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마지막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. 네 삼천리 자전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국내 자전거 점유율 네 1위 업체입니다. 그래서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셨죠.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뭐 헬스장이나 이런 네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못하다 보니까 자전거로 네 운동을 하는 수요 상담이 많이 있었고요. 하지만 네 코로나19라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변화하고 있고 네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네 뭐 삼천리 자전거 최근에는 네 전기 자전거 네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전기 자전거 이용 활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네 이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죠. 그래서 전기 자전거 시간은 매년 30%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. 그래서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출퇴근용이나 배달용 전기 자전거 수요가 증가했는데 네 올 한해 네 전기 자전거 쪽에 네 매출도 상당히 크게 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올해 2021년 네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전망되고 있고요. 그래서 네 삼천리 자전거 여러분들 네 꾸준한 관심이 네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네 오늘 네 관심있게 봐야 할 종목들 쭉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네 최근 네 우리 증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인데요. 하지만 이제 미국의 네 국채금리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다음주 이제 FMC 회의를 앞두고 있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네 억눌렸던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선물 없이 동심한 길인데 오늘 하루는 네 시장의 변동성이 성댑니다. 하지만 오늘 이제 선물 없이 동심한 길이 끝나면은 시장의 이런 좀 네 수급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걸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네 선물 없이 동심한 길 이후래는 네 시장 반등 가능성이 커지니까 여러분들 고점 참조하시고 네 시장을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네 이상으로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